대장고릴라의 실버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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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대장고릴라 실버백 정현진입니다 미더러키우의 타이틀에挑戦하는 브라바카줌 소속의 육다리기입니다 빨리 싸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 눈에 한 보이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시원하게 싸워보겠습니다 정오진 선수는 굉장히 강해서 안아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벨트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8대2 많게 8대2로 진다고 생각했는데 니가 8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깨부셔주겠습니다 그건 벨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아이를 통해 지지압이 아니라 지지압이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아가 상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쿠라 선수 저는 정말 시원하게 남탈을 한 번 해서 오시는 시간 만들고 벨트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스쿠라 선수 이틀에 든다 shelf뿐을 지켜서 바다에 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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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다